다이어트 저희는 오늘 휴식은 창호입니다! 와우! 빨리라! 내 몸이 이제 곱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아먹고 건강을 지키세요. 저는 이렇게 만난 자아들 처음이어서 너무 기대됐습니다. 너무 맛있어. 장어 처음 먹어봐? 아니 장어! 왜 먹어요? 아 진짜? 빨리 왔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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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물 올리고. 그리고 양파 올리고. 훌륭하고 있는데 안 담아 놓쳤다. 이거 먹을까요? 짝지는 날 Latuna가 chiar. ảnh pa! Spectunır Надо 보기. 야! 이거어! 진짜 좋아. 빨리 준비umps people 끌고. 제가 먹겠습니다. 야 아 부드러워 아 부드러워 아 진짜 맛있다 아 아 알 불어가지고 저쪽을 세게 한 입을 드릴게요 넷 넷 저희는 지금 장어를 먹고 2차로 먹으러 왔습니다. 다시! 장어는 전라도 나주였잖아요. 저희는 여수에 먹었습니다. 이제 뭔가 시원한 옷 같은 음식이 있네요.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커? 우와, 이거! 여러분, 전복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네? 움직이고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진짜 크다, 너무 커요. 이거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카메라로 밖에, 화면로 밖에 못다 놓는 건가요? 와우! 오늘 여러분, 여수 덮바라에서 먹으면서 V LIVE을 할 예정입니다! V LIVE! 바로 V LIVE! V LIVE! V LIVE! Kurt's 카페가 진짜 무슨 저희 세트장 아시죠? 저희 인도네시아 로악와이트 커피 세트장 미니스테이예요! 완전! 헉! 태어난 거 같아 너무 기대찬 마음으로 한번 카페에 들어가 볼게요 렛츠고! 렛츠고! 여름인걸 뮤비 다 찍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름인걸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쓰는 건가? 우리 채널아 여러분 제 편이 되세요 제가 사 드릴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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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쉬테리언 감사합니다 와우! 이렇게 많이 시켰어 렛츠고! 렛츠고! 아아 네 시키지 마다 하는 건 아니고 렛츠고! 렛츠고! 저는 칼르라 밀크를 시켰습니다 커피, 우유가 오셨는데 제가 커피, 우유를 안 먹은 시켰는데 너무 먹으셔서 시켰습니다 저는 블루마가 시켰는데 옆에 있는, 계시는 사람이 그걸 시켜서 너무 예뻐서 시켰어요 저는 딸기 순유를 시켰어요 여기 와서 딸기 순유를 먹고 싶어서 시켰버렸습니다 아이스티를 시켰습니다 수고하게 아이스티를 먹을래 아이스티를 먹을래 아이스티 다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제발 저게 잘해 범베 rin 만약의 자신의 서울 east 대한민국 이 재환 fed 나는 11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맛집 아닌가요? 진짜 외국같고 너무 예뻐 진짜 외국가 더 예쁘고 맛집 맛있다 진짜 모서지가 왔다 예 여러분들도 꼭 오세요 파이팅! 너무 예뻐요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